네 보컬 프로세서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균에 한두근씩은 요런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를 뭔가 괴롭히는 대표적인 악기들인데 뭐 안할 수도 없고 이거 뭐 하려면 맨날 또 설명서부터 한참 들여다봐야 되고 쉽지 않은데 요런거 리뷰가 또 소리 나오는거 보면 또 엄청 재밌어요 네 신기하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무슨 매뉴얼을 만들듯이 우리가 다 전해드릴 수 있는건 아니니까 어떤 악기다 요런 개과를 적당한 선에서 저희가 오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악기는요 저희가 예전에 TC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왔던 그 모델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냥 뭐 제일 처음 나왔던게 하모니 싱어에 뭐 무슨 그 하모니 기능 없이 보컬 톤만 잡아주는게 마이크 미케닉 이었고 그리고 하모니 싱어가 이제 그거 만들어주는거였고 관중도 있구요 플레이 어쿠스틱 플레이 일렉트리 뭐 이런 여러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는 프로세서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보컬의 기능에만 집중이 된 줌의 V6 이게 이제 보컬 프로세서인데 6기통이죠 6기통 V6 가격이 꽤 비쌉니다 48만원 이에요 48만원 이면은 어 지금까지 다른 보컬 프로세서들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있는 편이긴 한데 그만큼 기능이 정말 강력합니다 거의 모든 기능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요 목소리를 그냥 일반적인 보컬 이펙터에 뭐 내장 루퍼에다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뭐 공간계 이펙터들 그리고 뭐 코러스 이펙터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퍼포먼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페달도 아주 구색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일 화끈한건 이 마이크죠? 네 그렇습니다 샷건 마이크 4V6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초지향성 보컬 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SGV6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 사운드를 억제해서 보컬만을 선명하게 수음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서 기타 소리 들어가고 막 드럼 소리 들어가고 오류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하면은 바로 요 방향성으로 딱 잡는 그래서 다른게 악기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를 잡으면 애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아 여기를 잡지 말고 꼭 밑에를 잡아주시고 여기만 잡으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불러주시면은 정확하게 수음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BP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바이패스 모드랑 말이죠 아무것도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은 사운드입니다 그러면은 바이패스를 해제하고 보이스에서부터 들어볼게요 보이스를 들으면 지금 이제 키코렉션이 되게 되는데 그렇죠 키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코렉션이 되느냐 지금은 저희가 C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음 음 자 C C 나오죠 근데 제가 C에서 피치가 좀 늘려도 C 네 막 잡네요 돼있어요 그래서 C 아 아 아 아 저는 C에서 D사의 미묘한 포인트를 다 부를 수 있지만 얘는 C가 나오거나 D가 나오거나 둘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C 아하하 그 중간은 안 나오고 그냥 계단으로 계단으로 근데 여기 이제춰 murata로 된다 E 아 같이 따라 올라가네 Ne 네 반음이 되니까 네 옥타버 옥타버 업이 되면은 여성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u乙저를 이렇게 밑으로 빼면은 제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 u乙저를 위로 올리게 되면은 옥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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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만 나오게 되는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여자 목소리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낮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역시 어저스터를 뺐다가 다시 넣어주면은 이제 낮은 음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거죠. 그 때 저음의 목소리 계란이 왔어요. 달가루 이런 사운드. 그 다음에 저 차일드. 여기 이제 애들 아들 오바 아주 그냥 아들이랑 잔망스러운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쪽으로 가면 이제 좀 얌전하게 될 때 옆쪽으로만 아주 애들이랑 성격이니깐 마세요. 네 이렇게 아주 아주 좀 그 아주 아주 차일드. 네 피치가 이렇게 걸리네요. 네 피치가 이렇게 걸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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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으로 가보죠. 네. 로봇으로 가볼게요. 로봇으로 가면 요리로 간단하게 피치가 정해져 있는데 위쪽으로 돌리면 피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거에요. 이게 뭐야. 희슬은 뭘까요. 희슬요. 희슬은 뭘까요. 이건 그런 소리가 나는. tiet. 야не여여야. 이런 소리가 나네요. 새소리가 나서. 새소리가ba. 네. 히슬이네요. 톡팍스. 톡팍스는 뭐 이렇게 뭔가. 톡을 그냥 이렇게 뭔가 만져주면서 피치가 이게 저 시기가 돼요. 보코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네, 잘 들어왔어요 자, 어쩔수록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이렇게 키로 돌아오게 되면 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자,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하모니를 넣을 거거든요 하모니는 보면은 자, 이 하모니가 이렇게 왔어요 자, 보면 지금 C로 되어 있잖아요 키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이 하이에서부터 지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누르면 이 조금씩 하면서 하모니가 조금씩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다다다다다다 C라고 했을 때 하이 하나 들면 다아 삼동이가 들리시죠? 다아 미가 들려요 그 다음에 하이 말고 이제 하이 하나 하면은 다아 이 소리 되는 거예요 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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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키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3도 5도가 아니고 만약에 소를 부르면은 4도 위 그리고 6도 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식으로 쓸 때 편안한 게 로우랑 같이 해주게 되면은 다아 4도 밑 4도 밑 네, 그리고 3도 위 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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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로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6도 밑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켜게 되면 얘네 둘이 옥타우가 나오죠 아아 그렇죠 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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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옥타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두 개까지밖에 켤 수가 없기 때문에 세리랑 로우를 쓰는 게 훨씬 일반적인 딱 그렇게 되겠네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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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D로 가볼게요 D로만 가면 C를 보면 어떻게 되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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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용왕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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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냐 바이바이 시와와 뱃냔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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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냐 발바이 치와와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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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발이 치와와도 네 아그랬냐 발발이 치와와 이렇게 혼자 재밌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모니기까지 살펴봤고요 이것도 믹스를 올리면 이 싱어들이 더 커져 아주 으 ㅈ넴 으 어 candies 아아 아아아 아 1979 비치가 헷갈려 할 때는 믹스를 서서히 다시 올려주면 정신 차리네요 아 그러세요 좋다 헷갈려 빛이 믹스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 나도 헷갈려서 이러면 헷갈리네요 하모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펙트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이펙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 타임 딜레이 요런 것들이 있는데 딜레이 믹스량으로 이렇게 해놓고 기타 이펙트 있으신 분은 다 알 수 있을 거에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어쩌수록 양을 조정해 줄게요 타임 하 하 하 하 이게 너무 빠르네 너무 빠르구나 아 아 아 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비스토션 아 아 아 이거 이제 포먼트 캐릭터라고 그래갖고 여기 이제 주퍼수를 변경해 주는 건데 그 각각의 애들마다 다릅니다 텔레폰 같은 경우에는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특성이 변화되는 거에요 피치가 변화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비트 박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다가 놓고 뭐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보다 비트 박스에 놓고 하면은 더 다이나믹이 더 세요 훨씬 세게 타격음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탁 탁 탁 해도 예로갖고 이거보다 이렇게 놓고 하면은 훨씬 더 세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플러스 딜레이 리버블 딜레이 리버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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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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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거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해봤죠 누가 들으면 보이스피싱 하네 하하하하하하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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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루퍼 모드로 넘어 볼게요 루퍼 네 쩡쩡 LP가 루퍼가 됐죠 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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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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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아 아 아 아 타 아 아 이리만 나 그랬냐 결국에는 나간 발발히 치와와 기승전 치와와 뭐 하는 거야? 그만 그만 예 이렇게 루퍼 기능을 여러분 기승전 발발이 치워로 끝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루퍼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각종 기능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오늘도 재밌게 놀았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았죠 또 메모리도 됩니다 네 메모리 아까 뭐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냥 여기서 이제 이 모드를 나가게 되면은 자 지금 이렇게 1번 뭐 다 이런... 이렇게 차일들이 꺼놔야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 설정되어 있는 값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프리세트를 들어보다가 뭐 맘에 드는 게 있다 그럼 거기서 좀 만드시다가 그거를 앞에다가 스토어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스를 로봇에다 해놓을 거예요 로봇에다 해놓고 하모니는 하모니는 하이로우 로봇가 하모니까지 딜레이 리볼브 로봇가 하모니를 그래서 스토어를 누르면 되겠죠 네 그러면 반짝반짝하고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잘 그럼 이제 땀대 갔다가 다시 이끼도 갑자기 워터가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게 뭐 이런 이펙터들은 비교 대상이 확실하거나 뭐 가성비를 따줄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소개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까 여성 기타리스트가 이펙트가 두 쪽이에요 하나는 이제 기타 이펙트가 되겠고 하나는 요 보이스 프로세션인가 봐요 그래갖고 참 그걸 연구 많이 했나 봐요 기타로 루핑을 하나 해놓고 거기다 보이스로 루핑을 하나 해놓고 저는 그걸 반주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진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대단한 거 같은데 정말 머리를 엄청 쓰고 엄청 계산하고 뭔가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중간중간에 막 이런 것도 누르나봐요 막 그 보이스가 막 에이이이이이 변하고 대단해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얼마 전에 그런 헤드러쉬 루퍼보드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은총이랑 저랑 이제 뭐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야 우리는 이 루퍼형 뮤지션이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 루퍼를 잘 쓴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이런 거 가져가셔서 깨같이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대단하신 분들 재능과 집중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스펙합니다 그래서 어 그럴 뭐 자신이 있는 분들 네 혹은 이런 것들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 음악적인 영향을 좀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 네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하게 뇌 프로세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약간 CPU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게 있어요 확실히 네 되게 좋은 뭐랄까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장난감은 아니고 장난감 아니 그런 퀄리티는 아니고 굉장히 좋은 어쨌든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화도 거세요 이걸로 야 몇 월 며칠까지 돈 어디로 갖고 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몇 월 며칠까지 돈 어디로 갖고 와 이제 몇 월 며칠까지 돈 어디로 갖고 와 또 온전히 그거는 그냥 시장균형 프로그램인데 네 네 그때 사람 왜 죽였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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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음성변조 시스템 그리고 뭐 이렇게 1인 방송하시는 분 재미나게 재밌죠 이게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혼자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요렇게 고럴땐 좀 써먹을 때가 있겠네요 네 요새는 뭐 사실 진짜 스트리머들이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유기통 V6 같이 보셨습니다 아 이거 줌은 이거 잘 만든다 이거 예쁘게 이런거 잘하죠 네 기타 이펙스 좀 이쁘게 좀 만들어줘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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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럼 선생님 그냥 뭐 총정리 한줄평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추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들었던 목소리 변조는 다 들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보컬 이펙터 V6 같이 보셨고요 여러분들의 음악적인 세계만을 넓혀줄 파트너 신중히 선택하시고 이왕 사가지고 가시면 진짜 깨알같이 공부하셔서 정말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펙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기어 타임스 고맙습니다